거룩 제 10부장, 때를 군별함입니다. 돈 나일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사울이 죽자 일부 이스라엘 집하는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투자하는 사람 중에는 특히 이스라엘 집하의 다순이 많았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이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때를 분간할 줄 알고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만 사로잡혀 당장 교회와 세상에 닥칠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은 비참한 일 뿐이오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성경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 다음으로 우리 시대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얘기하리요? 1. 온전한 기독교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조금도 굽힘 없이 담대하게 주장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제시된 성경의 진리가 지금처럼 공공연하고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공격당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1879년 요즘에 교양이 있다는 사람들은 실제로 초자연적인 종교나 성경의 완전 영감, 기적의 가능성과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너무나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는 솔직하고 오히려 관대하다는 인상마저 줍니다. 더구나 이들이 인간 본성의 능력과 고귀함을 강조하는 바람에 경고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고 믿지 않아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황수가 하나님의 방주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주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들이 평생 노력해봐야 이집트를 여행하는 한간 여행자가 거대한 피라미트에 자기 이름을 긁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외주의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위대한 사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시 종교의 위대한 근본 원리로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살던 시대는 각기 달라 사전 조율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로마 사람들과는 달리 문학적으로 대단할 것이 없던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책이 어떻게 이토록 고유하고도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초자연적인 책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독교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입니다.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전의 세상과 뿌리 내린 후의 세상의 고덕적 차이는 밤과 날이 다른 것 같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세계의 지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빛과 어둠 만큼이나 다르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개시 종교라고 믿는 우리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 만연해가는 모습을 보고 위축될 때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분명하고 확건 견해를 요구합니다. 19세기 교회가 불신자와 회의주의자로 인해 외부적으로 큰 손상을 입은 것만큼이나 내부적으로도 교리 문제에 대한 안야고 불분명한 대처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치 생명과 같아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바르고 그런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자가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발변이기까지 하다면 그가 아무리 이질적이고 생소한 진리를 전해도 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받아들입니다. 감상적인 관용과 자계에 길들여서 누구나 옳고 모든 목사님이 다 바르고 이 세상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싫어하고 모든 극단적이고 단정적이고 적극적인 견해는 아주 그릇되고 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희미한 안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평생 살아도 칭의, 중생, 성화, 성산, 세례, 믿음, 해심, 영감, 미래의 신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논쟁에 대한 경적인 두려움과 당파심에 대한 무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에서 그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소망도 없이 무덤에까지 떠내려 갈까 두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신앙에 대해 무지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을 싫어하고 인내와 우진한 탐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갈등을 피하고 관대하고 너그럽다는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고 꾸물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조심하세요. 어둠 속을 배야하는 테스트같이 급작스럽게 덮쳐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결심하고 진리와 오류에 대해 적극적이고 뚜렷한 견해를 가지세요. 교리적으로 분명한 견해를 갖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어디나 기독교의 승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는 분명한 교리와 신학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무기력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기독교는 불모지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세상을 흔들어 깨우기를 바란다면 저 옛날 사도들이 싸웠던 무기로 싸우고 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교리가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사도시대에 이교도 사원을 덩디게 하고 그리스와 로마를 뒤흔들었던 것은 교리였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기독교 세계를 깊은 밤에서 흔들어 깨우고 교황을 따르는 사람의 3분의 1을 돌아오게 한 것도 교리였습니다. 100년 전 휘필드 웨슬리 벤 로매인이 사역했던 시대에 영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꺼져가던 기독교를 다시 화를 타오르게 했던 것도 교리였습니다. 여리고 성에 울려 퍼진 나팔 소리처럼 죄와 마귀의 대적을 물리친 것도 분명한 소리로 울리는 교리였습니다. 3. 이 시대는 우리에게 비성경적이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로마 카툴릭의 특징을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자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툴릭을 싫어했던 옛날 영국 신자에게 있었던 개신교에 대한 분명하고 예리한 의식이 묘되어지고 둔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오히려 개신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카툴릭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서가 달라진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 로마 카툴릭을 지칠 줄 모르는 열심도 한몫했습니다. 2. 성공에 내서 예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기억했습니다. 3. 사람들은 점점 로마 카툴릭의 독특한 가르침과 의식, 미사, 화체선, 고예성사, 성직주의, 수도원, 제도, 허영의 산, 공예배 등에 익숙해진 나머지 드러나는 엄청난 위험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3. 오늘날 만연하는 인위적이고 거짓된 관대함도 로마 카툴릭의 약진을 거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모든 종교는 동등하고 같은 호감과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제세입니다. 특히 동료 목사님들에게 경고합니다. 교묘하게 또는 드러내놓고 로마 카툴릭으로 이끄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조심하세요. 종교개혁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점점 있게 하는 세태를 거부하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듣게 하세요. 성경을 읽는 평신도야말로 이 나라를 오류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견고한 요새입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신조 외에 교회사도 읽어서 로마 카툴릭이 과거에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종교개혁의 원리가 있는 개신교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의 빛을 보게 되었고 사제의 생활에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며 우리 안에 밝혀진 촛불을 결코 희매치거나 꺼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이 시대는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거룩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실천적 신앙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래로 오늘날처럼 삶이 아닌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말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듣기는 많이 하는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형식주의가 오늘날처럼 만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인에게 합당한 고견 행동 양식은 오히려 태보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런 일에 빠져있는 젊은 교인은 최근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대에 뒤뚫어진 편협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부주의함과 방탕함과 경솔함이 자라나는 세대의 신앙 고백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이전처럼 세상을 뒤흔들지 못하고 있다는 판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 신자의 삶의 수준이 너무 낮아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아예 기독교 전반의 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의 수가 예전 수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정작 기독교적 실천의 표준은 견저히 낮아졌습니다. 자기 부인 세월을 아끼는 것, 사치와 방종을 물리치는 것, 이 땅에 속한 것과의 구별, 주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 신실한 마음, 단순한 가정생활, 일상에서의 경건한 대화, 인내, 겸손, 진실하고 정중한 태도와 같은 귀한 것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요? 이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멸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증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감화시키는 것은 삶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얼치기 거르게 만족해 사는 것은 지나온 삶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비아냥대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해도 명댁한 삶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 이 세대는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할 옛 방법들을 일상에서 확고하게 지켜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적인, 대중적인 신앙활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동반하지 않는 대중적인 신앙활동은 경고하지 못하고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우려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행이도 대중적인 신앙활동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일시적인 감정과 교회 분위기에 이끌려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것 이상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되는 종교적 흥분이 있어야만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흥분과 자극을 탔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불신함의 상태로 미끄러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뿌리 없는 식물은 이내 죽고 맙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모든 생동적인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없이도 집회나 강단에서 담자게 뽐내고 노래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사람이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혼인 예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1. 개인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온 영혼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신앙에서 떠나는 자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자입니다. 2. 성경 읽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모든 오류의 시작이고 꼼짝없이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게 합니다. 강단에 펼쳐진 성경책이 가정에 있는 성경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3. 개인 묵상과 예수 그리스와의 신교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4. 다위처럼 자기 영혼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중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놓기 위해서 때때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5. 항상 분주한 신자는 끊임없는 대중적인 신앙 활동을 하면서도 바로의 꿈에 나온 다리안 소처럼 되어가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6.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6. 복음주의 조상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방천이나 기회에 있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7. 그러나 이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훨씬 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8. 이들을 통해 회심한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에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잘 견디며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고 안정되고 견고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9.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신앙 생활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9. 적용입니다. 1. 자신의 영혼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경들은 얼마나 그럴싸하고 교묘한지요.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관용과 과개라는 미명하의 교리적 진리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부르심과 선택만큼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일어나 부지런히 힘쓰세요. 누구와 함께 가겠다고 기다리느라 기체하지 마세요. 그 소수만이 생명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 그 소수에 포함되도록 힘쓰세요. 이 다른 사람의 영혼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숨을 거두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선을 행하여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세요. 하나님은 종종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래 시계에서 모래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행의 좋은 결과는 여러분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문 11장 25절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자신에게는 항상 유익한 것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